아하하 아이스크림 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지 모르겠죠. 그 이유는 바로 레오가 요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오 맛있어 또 먹어야지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 하나밖에 안 잡아서 오 또 나타났네 아이스크림은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난 몰라 내 머리가 조금 무거운가 봐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아이고 재밌어 넌 자꾸 왜 떨어지는 거니 제대로 좀 타봐 나처럼 나 엄청 잘 타줬나 아이 진짜 좀 있어봐봐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아이고 재밌어 에이 나 안 탈래 나 빙그르릇할 거야 애들이랑 안녕 애들아 빙그르릇하게 빨리 와 어 애디 간다 탑승 크롱 크롱도 가요 크롱 야 나도 뽀로루 아 근데 이거 누가 돌려주지 누가 돌려줄 거야 오 빙그르릇 빙 빙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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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왜 자꾸 붙어 노리기구를 못 하는 거야 몰라 자꾸 나만 떨어지네 다시 한 번 타볼까 찡금 빙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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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 안 탈래 나 혼자 그냥 미끄럼 채 탈 거야 미끄럼 아잉 재밌어 이제 공부하러 가야지 얘들아 그럼 공부를 해볼까? 자 내가 숙제를 알려줄게 자 이거는 1, 2, 3, 4, 5 이건 뽀로로 이건 6, 7, 8, 9, 0 그리고 나는 크롱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더하기, 빼기, 나누기 이건 곱하기 는, 잉 나는, 나는 누구냐? 내 이름은 뭐지? 나도 내 이름을 까먹었어 공부를 하자 아잉 공부 너무나 재밌어 스케치북에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콩캉콩캉 땅땅 아이고야 머리가 너무 무거워 찡각 우리 지금까지 다 재밌게 놀았으니까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어볼까? 자 식탁에 빨리 모여 크롱 알았어 너도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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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공부도 안했는데 밥을 먹네 안녕 얘들아 나도 밥 먹을 거야 배고파 안녕 오오오 아이고 잘 잤다 아이 이제 몸이 괜찮은 거 같아 나도 밥 먹을래 양념 냠냠냠냠 쩝쩝쩝쩝쩝 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냠 쩝쩝쩝쩝쩝쩝쩝 쩝쩝쩝쩝 어?! 어?! 갑자기 이게 뭐하는 소리지?! 어? 아니 드릉 아니 이건 아이스크림인데 애들아 일로와서 먹어봐 양양양양 쩍쩍 양양 쩍쩍 양양 쩍쩍쩍 쩍쩍쩍쩍쩍 쩍 얼마나 맛있어 알고 있어 이게 왜 떡이야 이게 왜 아이스크림이 여기에 떨어졌지 대빵큼 아이스크림이네 어 맛있어 나도 아이코 맛있어 이야 이렇게 큰 아이스크림은 처음 보는데 너무 맛있다 우리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어 똥 아이코 아이스크림 다 먹어버렸네 누가 또 아이스크림 안 줬나 또 아이스크림이다 요번에는 딸기맛이야 내가 딸기맛 진짜 좋아하는데 냠냠냠냠 냠냠냠냠냠 이 아이스크린들이 어디서 도대체 오는걸까? 냠냠냠냠 어 맛있어 누가 도대체 이렇게 많이 주는거야? 크롱 아하하하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지 모르겠죠? 그 이유는 바로 레오가 요 아이스크림 맛있어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맛있어 또 먹어야지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아에이 하나밖에 안 잡았어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오 또다스 왔네 엄냠냠냠냠냠 아이스크림은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오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 나도 배가 아파 나도 배가 아픈데 난 괜찮다 그럼 하거나 괜찮다 나도 씩씩해서 건강해서 괜찮 아닌가 아 배로 아파 아이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화장실에 가야지 계십니까 아이고 없네 아이고 변기 뚜껑을 열고 아이고 아이고 변기에 얼굴을 박았네 아니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부지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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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터는 아이스크림을 조금만 먹어야겠어 아이고 배가 너무 아파 선생님 전 너무 머리가 아파요 좋아 있을래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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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숟가락밖에 안 먹었지롱 안녕 애들아 빨리 놔 애들아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다 그치? 오 그래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았어 버스가 좁으니까 너네 먼저 가 그래 너네 우리 집에 간 다음에 버스 타고 꼭 와 그럼 그럼 아 그리고 다음부턴 우리 아이스크림은 조금씩만 먹자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나니까 조금만 먹어야 되는 것 같아 애들아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이번 영상 재미있게 잘 봤나요?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다고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세 개 먹다 보면은 배탈이 나기 때문에 친구들 꼭 한 개만 먹는 거예요 알겠죠? 그럼 레오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안녕 다 같이 하나 둘 셋 레오 롤롤롤롤